태웅이가 안 한다잖아. 적당히 해 너. 내가 또 보자. 이거 나주려고 가지고 온 거지? 돌아왔으니까 용서해 줄게. 어릴 때 툭하면 가난한 친구한테 돈이며 음식이며 갖다 줘서. 이른 애는 흔한데.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지난 시. 너 은근히 사람 감동시. 조심히 가. 동업자. 우린 좋은 동업자잖아. 이런 식이면 곤란해. 넌 금수저 마지막 교재. 그렇다면. 마지막 교재. 아니 심. 평생 이렇게 살란 말씀이에요? 그런 법이 어딨어요.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다. 내가 말하지. 왜? 괜한 대가 치르고 싶지 않다면. 수고했어. 승천이네. 앞으로 내 헤어랑 메이크업. 이승천. 뭐하는 짓이야? 아무 맥락 없이 착해지고 싶을 만큼? 어. 너무 좋아. 너 태용이 너무 좋아하지마. 걔는 말이야 걔는. 걔는 뭐. 태용이가 뭐. 황태용 그 새끼 너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? 너. 태용이한테 꼬리 치지 말라는 내 경고. 못 알아들었니? 그래. 그럼 난 약혼자로서 내 일을 해야겠네. 아. 아. 야. 야. 깜짝거려. 니가 아직도 유비수 딸인 줄 알아?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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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가 ㅋㅋㅋㅋ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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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hig. 我의 아 koste valekji praise which уг able to decompose. 아. рус. 내 말 안 듣네 좋아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야 가서 내가 미리 시켜놨어 자